리차드 리의 마지막 골, 버데시도입니다. 어, 좋아요. 네. 네, 세골 연속 이렇게 쫀 퍼시 살짝 빗나가는군요. 네. 크게 탓수를 잃지 않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본인이 단독 선두인 건. 어,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퍼시에 들어갔으면 리차드 리와 동타가 되면서 연장전에 나갈 수 있었던 퍼시인데 아쉽게 마지막 골에 퍼시 안 들어가면서 리차드 리 우승이 확정됩니다. 아쉽게 마지막 골, 아쉽게 마지막 골, 아쉽게 마지막 골.